안녕하십니까. 실전반주 가락연구회 박문수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한낮에 열기 정말 장난 아닙니다. 물 조금씩 자주 드시면서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즐거운 음악에 신명을 더하는 우리 즐거운 두드림 실전반주 가락연구회의 실전반주 주걱난타 이 시간 또 카메라 앞에 앉아 봅니다. 주걱 두 개로 만드는 멋진 리듬 세상 지금까지는 여러가지 노래에 맞춰서 제가 엘프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전해드리면서 같이 연주를 했는데요. 오늘은 한번 특별하게 우리 구수한 트로트 가수 유기진의 목소리에 실어서 우리 꽃마차 경쾌하게 한번 주걱난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 시작부터 엔딩 끝까지 강약 장단 어떤 리듬에 어떤 음절 하나도 그냥 억지성으로 치는 것 없이 실제 사운드 그대로 구사하는 우리 실전반주 주걱난타 자 처음부터 끝까지 정밀 감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보겠습니다. 저희 진위에 대해 더 share해서 가시야 숲속으로 엄마처럼 달려간다 아는 오랜 곳에 그냥 내 귀를 안 그려는 소풍놈 소리 들려온다 방울 소리 들린다 굴뚱놈 소리 들려온다 홀몬상 상담원 장관도 들려온다 한강 물이 출렁출렁 숨쉬는 밤을 맹혈이 촘촘 색색놈 소리 들렸나 노랫소리 들린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연주를 해도 몇 번을 연주를 해도 똑같이 연주할 수 있는 악보 그것이 콩나물 따가리나 복잡한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오직 한글 구음악보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재미있게 배우는 실전반주 주먹난타입니다 음악적인 식 전혀 없어도 괜찮습니다 몸이 좀 약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한글만 읽을 줄 알고 열 숟가락만 있으면 누구나 2개월의 멋진 퍼포먼스 연주자가 될 수 있는 실전반주 주먹난타 가라정구가 박문수였습니다